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. 가장을 방문해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상황을 체크한 후 손님으로 가장에 음식을 주문한 뒤 직원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총을 꺼내 손님들을 협박해 건품이던 가방과 휴대폰을 탈지 밖에 대기중이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. 이 사건으로 건품이 갈치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. 앙길레스의 요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도 한국식품점을 운영하는 한국인이 근총강도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또 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강도가 침입해 몸싸움 중에 원장이 칼에 맞는 사건도 있었습니다. 럭다운으로 인해 한인업소가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아 놓은 사이에 절도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현금 결제를 해야 되지 카드로 결제를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빌핀 내에 한국사람들도 한국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던가 식품점에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늘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 한인업체의 기본적인 룰로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한인업체에서는 항상 현금이 많이 오고 갑니다. 그런 것들이 현지인들에게 비춰질 때 돈이 많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. 현지 업체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사더라도 카드 결제가 되는데 한인업체는 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. 그런 것들이 빌핀 내에서 일어나는 한인들 사건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